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예방법과 대책을 마련해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죠. 우리 지역 역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다 충북은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치유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이동갑 센터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최근 우리 사회는 낯선 현상인 이른바 청소년들의 자살 혹은 자해 현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돕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에서는 2018년 3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주는 곳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심리적인 어려움, 특히 고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정신과라는 그런 어감 자체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일반 병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이상, 1시간 반 정도 특히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실시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제는 가정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이 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임상심리전문관을 통해서 관련된 심리검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그리고 전문 상담자가 학부모라든지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입체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도 필요하면 학교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담당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과 함께 그 학생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부터 학부모, 교직원, 학교까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유의할 부분은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이런 협업관계에서 노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숙제로 늘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정신건강의 위기를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먼저 첫 번째 둥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둥지는 이제 네스트라고 하는 영어의 앞자를 따서 네버스탑을 따온 건데요. 즉 학생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년기 안에 멈추지 않고 전문 상담자가 정해져서 지속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할 때까지 학교 학년기를 마칠 때까지 돕는 것을 첫 번째 둥지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살 위기 경보 시스템 스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카스는 상처라는 영어의 말이죠. 스카스는 여기에서는 수어사이드 크라이시스 알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살 발생 위기에 처한 단위 학교에 대해서 이제 예방부터 시작해서 주의 발생해서 심각 경고까지 저희가 안내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특별한 캠페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정신질환은 감기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정감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감기라는 질병이 작은 질병처럼 보이지만 그냥 두면 폐렴이 되거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듯이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그것을 중이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 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은 감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충북 학생들 중에서 자살 위험 학생들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위험 비율은 아니고요. 자살 위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 센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성과를 한 개 짚어주셨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문의한 지 1년이 됐잖아요. 이거 말고도 성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보다 사실 정신병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찾아가기를 꺼려하는데 저희 센터에 찾아온 학생들의 80%를 정신병원에 연결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위기상에 처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학교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후방의 지원군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이제 말씀하신 성과들이 바로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위기학생들의 지킴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담 사례들은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사실 상담 사례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저희 센터를 찾으실 때는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가실 때는 표정이 한결 밝아지시고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정신과 치료와 연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다시 저희가 그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되었는지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에는 저희가 정신과 전문회를 한 분 더 채용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문턱을 낮추고 열흘 들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데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긴급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상담사나 전문의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학교에 사실 위기사항이나 자살 혹은 자살 시도 사안이 생기면 학교는 거의 패닉에 빠집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특정하게 24시간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48시간 안에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데는 우리 정신과 치료라는 그런 벽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얼마든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가정을 방문하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직접 찾아오기 힘든 분들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자는 물론이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 것 자체가 요즘은 참 어려운 사안이라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두 물론 해당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학부모, 특히 교직원까지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구분짓기 어렵지만 그런 교직원 각각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전문성은 따로 있지만 일단 그분들이 받는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꼭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자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도 화합하거나 조금 화해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친구들끼리. 네. 그 결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센터에 도움을 원하는 분들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실 저희가 충북교육청 소속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전화번호나 아니면 홈페이지 등이 오픈되어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번에 강화해서 홈페이지에서 Q&A 자료실이라든지 다양한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전문의가 두 분이 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의하고 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이동갑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장님이 쓰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을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 제목이 학교에 사람 있어요. 이런 책이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어나운선님께서 생각하시는데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학교는 제 생각에는 친구들과 노는 곳?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도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가 사실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 가르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학교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을 넘어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학교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서 혹은 품성을 기르는 곳인데 많은 경우 이 학교가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공부하는 기계에 가르치는 역할에 얽매이기 쉬운데 저는 이것을 다시 보자. 학교에 사람이 있다. 이제 학교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본질이 삶에 관한 공감, 용서, 회복, 성장 혹은 인생에서 배워야 될 본질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학교에 사람이 있다. 특히 학교 폭력에 대응했을 때 그것을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교육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친구들 입시에 많이 찌들어서 학생이기 전에 사람인데 너무 학생으로서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네요.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교사이기 이전에 상담가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책을 쓰신 것도 상담가로 활동했던 그때 인연이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교사가 되기 전에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지도 상담 교사를 한 6년 정도 하다가 상담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로 와서 아이들의 지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청주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우리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그 교사 학교마저 거의 황폐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우리 사회가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방치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독소를 심는 것이 된다.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한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쓰시면서 상담했던 학생들도 떠오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이론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눠서 따로 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학교 폭력의 실제 사례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본질부터 시작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그런 것들을 전반부에 담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혹은 내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후반부에 워크북 형식으로 실어서 한글 파일로 제가 블로그에 올라서 다 오픈해서 풀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집밥처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도 제시하셨고 대응 방안도 책을 통해서 제시한 분으로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응급처치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최근 정혜진 박사가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심리적 CPR, 응급, 심폐소생술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학교 폭력에도 이런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 괜찮니야말로 굉장히 큰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괜찮거든요.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괜찮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니라고 물어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도천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제 학교 폭력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술은 도천아인데 이것은 바로 칼라저스가 이야기한 상담의 진정성 그리고 무조건적 경청, 공감적 이해를 한국식으로 학교 폭력식으로 제가 풀이한 것인데요. 즉 이제 학교 폭력에 좌절된 가해 혹은 피해 학생들, 관련 학생들이 왔을 때 무엇보다 처음 교사는 혹은 학부모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무언가 도움을 얻겠구나 생각하게끔 한 다음 천천히 말해봐. 경청이죠. 그런 다음 얼마나 아팠니? 이제 그래서 공감해 준 다음에 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무엇이 일어났는지 물어야 하는데 앞에 응급처치를 생략한 채 바로 본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실은 불안해서 방어하고 거짓말하게 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좋은 거를 알려주신 게 사실 괜찮이라고 물어보는 것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도천하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번에 책 내신 거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로버트 풀검은 내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학교가 공교육인 학교가 가르쳐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민주시민들에서의 품성을 기르는 것과 함께 정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공감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품성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에 사람이 있어요. 이 시리즈 다음에는 이게 삼부작으로 본래 구성을 했는데요. 학교폭력의 과정에 노출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 용서 회복 성장 수준에서 각각 어떤 마음을 맞이하는지 학교폭력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어서 학교폭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집을 통해서 이 삼부작을 완성할까 합니다. 바쁘시겠네요. 이렇게 개인적인 계획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올 한해 충북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충북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사실 작년 12월 도의회에 의해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법적 기반을 토대로 전문의가 두 명이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정책을 펼 텐데요. 무엇보다 CU에서 Child Understanding CU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연수에 참석하시고 또 교사들을 위한 연수도 열고 특히 위센터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년들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심통 심리학적인 통화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겪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통을 겪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대하다 보면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이것은 단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은 공중복원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이 학교폭력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내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연 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단위 학교의 가피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 염려를 하게 되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학교에 사람이 있어요라는 이 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는 사실 충북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마음건강증지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동갑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과 상처로 삶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을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들 곁에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치유 전담기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